와... 어? 석원창 MVP 떴습니다 자 오늘은 고글팩 고실팩 고실팩 121장 고글팩 251장이 모였기 때문에 오늘 깔리려고 해요 합치면 370장 정도 여유가 있네요 즉하 오늘 성공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레젤 많이 환영입니다 가보겠습니다 갑니다 최근에 제가 또 MVP가 없기 때문에 MVP가 나오는 것도 좋은 상황이 될 것 같아요 망했어요 와... 어? 일단은 김인태 라이브 그 다음에 석원창 MVP 떴습니다 요새 근데 MVP 제자리 많이 나오던데? M권창 MVP 한번 제자리 한번 노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마림도 없다 하... 나쁘지 않았어 라이브카 나쁘지 않았어 고글팩 남았어 여기다 이브 50장 갑니다 이제부터 메인이다 메인 메인 이벤트는 여기부터에요 여기부터 이제 골든글러브부터 시작해서 MVP 등등등 많은게 여기서 나올 예정입니다 기대합니다 갑니다 자 상큼하게 처음부터 망했어요 1플래트 와... 아무것도 안 썼어 진짜 진짜 와 아무것도 안 썼어? 이거 싫어합니까 이거 진짜? 아 이게 말이 돼? 야 지금 깐 개수가 몇 개인데 지금 야 300개가 넘게 깐는데 이게 확인 안 나온다고? 풀 히히히스 에서 골든글러드 MVP 진짜 후원한다고? 후원한다고 골든글러드 MVP 안나오면은 오케이 풀 히히히스 갑니다 자... 후원 타이밍이 왔습니다 후원 타이밍이 왔어요 후원 타이밍이 왔어요 후원 타이밍이 왔어요 아니 풀 히히히히도 안나오는데 풀 히히히스가 나오겠어요 카드 충격하시고 오세요 그리고 덕분에 네 시그제로 나왔네요 시그제로 안녕히 계세요 여러분 아아 아우 진짜 히히스쿠 터져 이씨 이 말이 돼 이게? 아 진짜 짝이나 이렇게 해볼까? 스타드와 안내! 와 스타드비도 안나온다 어어 어 f- 하하 와 이걸 진짜 홧투쟁이네 이번에 진짜 완전 망했는데 기가 찬 코져 히히MP 흑 자 기가 찬다 기가 차 이각 depressing 기가 찬다 형 피 자 마일리지 팩 가자 이제 탄다 드 eyebrow 와아아아 플레 한장 이거 히어로팩일? 그래도 9화중에 수비 92 그나마 다행이다 플레티넘이 3장 30% 이버리네 나 바로 너무 얻은게 없는데? 어떻게 해야되지 이거 진짜? 오늘 김동주 30렙 찍겠네 김동주 30렙 짠 30렙 컴온 오늘 탈퇴층 이거다 수비 기실이 너무 안타깝네 진짜 아 진짜 너무 안나오네 진짜 김동주 30렙 찍은걸로 오늘은 그냥 만족하겠습니다 아무리 그 고글팩을 뿌렸다지만 좀 조합부터 시작해서 이렇게 안나올 수가 있냐? 아무리 운이 안좋더라도 하나는 나와야될거 아니야 하나는 지금 팩을 400잘을 넘겨갖고 지금 조합을 몇번을 했는데 지금 야 득하를 4재부터 시작해서 하나는 한..한뒤에 놓쳤나온게 말이 됩니까? 아마 한 개에 놓친다는게 말이 됩니까? 음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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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